오랜만에 람머스 장인이 되겠어 다시 저번에 람머스 장인으로 한번 보여줬자는 챌린저가 넘버 좀 더 예능에 가깝게 해야겠다 눈 이렇게 들고 이 배로 람머스 아무 생각 없이 무빌로 정글템 안 사고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?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? 그냥 죽대요 아무 일도 없어 우리의 심심까지 당겨 이 새끼야 제가 이거 멍져먹는데 마드해놓고 가길 잘했다 어 먹었어? 개이득 얘는 작은 거 먼저 먹어주는 게 좋아요 블루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람머스가 레드를 가장 늦게 살리면서도 정글링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한 번 박아볼까? 엘 x4 얘 여깄네 쟤 레벨링 안되는 거 봐 전 박대가리 아! 강타 아껴야지 했는데 비웅신 먹고있나 보네 안돼요 살려주세요 아이씨 야 가라 개같은 자 그리고 오늘 라마스로 가고싶은템이 심현이거든요 버프까지 먹어가지고 라마스한테 완전 딜템 또 됐는데 가봐야겠어 내지 있다가 같이 한번만 나 봐주면은 감사 이번에 그 체력비례해서 마방 뺏어가는게 버프 먹었어요 어 갑자기? 억지 억지 한번 호응해주실분 고맙고 어? 뿡! 따봉! 오오오오 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 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 쭈팀 한번 쫙 돌고 가자 스킬은 Q 섬마한 다음에 W마스터합니다 얍얍얍얍 얍얍얍 강타 유체와는 좋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안써요 특정상황에서 아주 가끔 쓰긴 함 이건 밀리겠는데 그냥 나 강타도 없어 하지마아아아 뿡! 아쉽다 아이고오오오 쟤 궁 썼어.. 아니 가지말지 오오오오 아쉽다 아쉽다 뿡! 사 살려줘 살려줘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이스 강타 안써줘요 매드먹자 뭐야 강타 썼는데도 피가 확 다네 얼척이 없다 달려가서 바로 궁 킹도한테 써야될 것 같거든요 이것으로 안됩니다 오오오 뭐소이 가볼까 다 봐볼까 나이스 궁으로 빠져면 돼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쉽다 나이스 오... 화염용을 먹는 람머스 이거 너무 착한데 웁...뭐서? 안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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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안되겠다 이거 갈려고 했는데 힌트까지 있는지 몰랐어 힌트 궁 있을거 아니야 쟤 왜 궁 안쓴? 궁 쓸 줄 알고 아씨 아껴놔야지 아껴놔야지 했는데 이상한 녀석이네 나한테 볼때마다 안쓴 이럴줄 알았으면 확실히 악 다 써버릴걸 다르만 내가 저 팰만큼 팼는데도 힘드네 가자 가자 갔나보다 안녕하세요 뿌 어 어 오씨 지금 이제 람머스 막을 수 없습니다 뭐? 간다 tutaj 두레프터 끊어주고 나이스 나 그래도 안죽긴해요 그쵸? 금강불교야 람머스 람머스 짬을 괜히 내가 이상한걸로 먹은게 아님 정석 람머스는 라고 뭐야 끊겼어 오케이 람머스 띄어가는 척 하면서 아유 괜히 썼다 괜히 썼다 했을땐 늦었다 우디르 할 수 있어 W 할 수 있어 아유 지랄하지말고 튀어 오 잘하는데 저자식 이거 노린다 이 개자식 내가 놓칠거 같애 내걸 뺏어먹은 죄 죽음으로 답해라 그 다음에 W 해가지고 금강불교 마스터를 해주고 아이씨 죽여? 알았어 죽여줘? 어잇 으에에에에에이 도망을 못가는 어이씨 어아아아아아아 무할디 아이 저자식 또 내가컨 카운타치려고 하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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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강놈 하지마 여기 은호 따봉 어흑 날 싫어해 애들 모디르한테 가서 접해야지 호랑이 씨끼 아니야 이거 아 살 수 있었는데 비포가 다 죽였어 아크샨 빨리 죽여줘 못나가 아크샨 도움도 안됨 니가 그러고도 의사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파업팍 알겠쓰 파업은 인정이지 시명가야겠다 시명가서 마방 이제 마방 뺏겠습니다 수고하셈 난 이제 신이야 거기있음 내가 킬 줄텐데 킬 먹고싶지않은? 제발 제발 아아 개노잼 저걸 안먹는다고? 이걸로 가네 맞음 그거? 간다아아아아아 끝까지 때려 때리기로 했으면 마방 킬 킬 맛있다 아유 맛있다 와 신녀한 람머스 사실 사기 아니야? 움직이지마 붕쓴다 붕쓴다 킬 휘어야지 안녕 알리스타 죽을듯 알리스타 죽을듯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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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얘를 잡아줘야되는데 핸드집값고 킬드집값고 붕쓴 스탱 잠시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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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결혼 안하네요 제가 잡아가지고 딜러 온! 으아악 몇 뺐지 이게? 25 뺐네? 와 미쳤다 25에 43 지렸다 빨리 받고 싶어 가자 쐈다! 안 쐈다 아 그래? 배에에엥 히핰핳핳 마갈란 마스는 실제로 옛날부터 있던거임 썼는데 이게 효율 안나와서 안쓰던건데 지금 꽤 나쁘지 않아서 다시 쓴거임 전 다시 갈께요 궁채와사옴 솔직히 탱커 압도적 1등이죠 으아아아아아아아악 .. яж bubble 그러지 니ht을 버리고있지않나 스윽 말아라 용먹자용 그만 아악 이거 먹고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져볼까 feud 가 llegó finale 와 딜량 1등 어 지금 람머스 다시 전성시대인가 근데 이번에 심연 버프 먹어서 한번 해봤는데? 존나 센데? AP 람머스 한번 해봤습니다 AP들이 높은게 AP지 이 가짜녀석들 애가 마법사다